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개천절의 문제.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죠? 대단히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거 그 문제만 알더라도 요즘 최근에 문제되었던 금국절 문제. 대한민국이 금국이 언제 되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아마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뿌리를 언어에서 부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국절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질되는데요.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을 어떻게 용어를 정의를 했냐면 금국기원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금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개천절에서 이루어졌다고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언어에서 보면 우리 국통맥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임시정부, 대한민국까지 살아와가지고 그 역사가 살아있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금국절 문제도 아무도 아마 제기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 자리 잡혀있는 금국절 문제를 왜 꺼내냐 말이죠. 좌우 이념을 떠나서 우리 금국절은 벌써 임시정부에서 우리 개천절이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금국기원절이라는 용어도 언어에서 보면 다시 살려야 될 용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천절 문제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개천절이 뭐냐 하는 근본 문제. 우리는 국사시간이라든지 역사시간을 통해서 개천절은 당군왕권께서 고조선을, 당군조선을 여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역사는 그 이전에 상국유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신시 배달, 우리 민족을 배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 지금부터 말한다면 근 5,916년 전의 일입니다. 배달 한웅천하께서 배달국을 열었을 때 그것을 기원해서 우리는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언어에서 보면 신하의 역사를 돌렸기 때문에 지금 개천절은 너무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왜곡된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천문화대축제, 사실 개천이라는 말, 하늘이 열린다, 하늘을 열었다, 이런 개천이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 한민족의 상당히 특유한 문화로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한민족의 어떤 긍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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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